또한 좀 믿을 수가 없대 콜라 왜 이렇게 하는지 이따 이유 알게 될 거야 콜라 더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콜라 말 안 들어가지고 내 표출이야 왜 그래? 아빠 누려보는 거 봐 어 저건 안된대 2! 2! 6! 차가워 6! 1! 3! 소파 소파를 두려워야 되나? 소파? 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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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집사님은 어디서 추워지지? 남집사님은 이제 무너지는건 아니야? 남집사님은 멸치의 조각이 인정된다 남집사님이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남집사님은 거기서 남집사님은 어디서 죽는다 남집사님은 그 후원을 해주면 콜라 꺼 갖고 와. 콜라 꺼 인형 갖고 와. 인형 갖고 와. 가자 가자 가자. 인형 인형 인형. 무슨 소리야. 갖고 와 갖고. 콜라 꺼. 어구. 비끄러지 말라고 반할 것 같은데. 벽에다 버려봐. 자 이제 나머지 때만 하면 돼. 잘라서. 여기 쫙 해야 되네. 여기 쫙. 시작. 클치. 잼. 잼. 오오. 한 번 끼워 봐봐. 끼워봐. 끼우는 거. 어떡해. 헉. 왜? 상을 잘랐어. 왜? 얘를 남겨놓고 이 안을 팔아야 되는데. 어? 무슨 말이야?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. 아 그렇게 하려고 한 거야? 따로 하려고 한 거 아니야? 아닌데. 따로 할 거 아니야? 그냥 따로 해. 그거 뽑.. 끼고. 좌절.. 좌절인데. 괜찮아. 아빠 지금 땀나거든? 심지어 맞지도 않았어. 이제 되겠지? 응. 제발. 될 거야. 이 모양이거든 이 기둥이? 제발. 제발. 와우. 여기를 포기했네. 그러네. 괜찮아. 저 정도 보이지도 않아. 어떻게 이렇게 틈을 다 맞췄어? 아 기숙자를 해야 될까 봐. 아 딱 이만큼 모자란 거 아쉽다. 그치? 내가 여기 거 하나 실수해 먹은 거랑 저거 안 했으면 아 맞았을 텐데 그치? 맞았을 텐데. 진짜. 괜찮아. 콜라 맘에 들어? 어구 졸려. 콜라 맘에 들어? 맘에 들어? 맘에 들어? 오오. 아휴. 맘에 들어? 암! 아휴. 이야、 블랑 힐링이 쎈다? 아름다운 물 아름다운 물